안녕하세요! 와사비 조금 넣을걸 맛있겠다 히힛 히힛 음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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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쇼입니다. 오늘은 녹두새우 박스에고먹어 레츠컷 와 한 번에 소금 만들어 볼게요 힝힛 쨁 히힛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짠, 녹떠새우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독도새우알을 여기에 톡톡톡 올려주고 간장 살짝 진짜 맛있다 자 이쯤에서 우동을 나머지 마다 이렇게 맛있을 것 같다 진짜 맛있다 나의 양념이 너무 맛있다 드셔부티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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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와사비 조금 넣을걸 다 먹으면 다 먹어요 버터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소스 고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소금 소금 맛있겠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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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새우깡같은데 엄청 고소한 새우깡같아요 기름이 좀 있는 새우깡 느낌 식감이 그리고 너무 바삭바삭하네요 진짜 맛있다 별미다 별미 소금 진짜 맛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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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되게 뾰족뾰족해서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회도 맛있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와.. 진짜 별미네요 처음 먹어보는데 와 너무 맛있다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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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냉 후추 진짜 맥주 아니에요 모양만 맥주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방심하면 찔립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